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토니 로빈스가 지은 머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2부에 걸쳐서 이 책을 리뷰했구요. 이번은 세번째 시간 완전 무결한 올웨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레이달리오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달리오를 많이 아실텐데 20세기에는 워렌버핏이라면 21세기는 레이달리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계를 선도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레이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리뷰했는데 이 책도 엄청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을 내용은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최소 위험으로 최대의 수익률 가능성을 높여주는 레이의 전략에 필적하는 내용은 없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이 전략은 레이만의 특별조리법이다. 레이의 이름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비결이다. 나는 간단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가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레이는 힘차게 대답했다. 하지만 브로커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게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시장 타이밍을 시도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시장 타이밍을 노린다는 것은 거의 무한한 자본을 가지고 24시간 내내 포커 게임을 벌이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싸운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세상에서는 게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소수만이 돈을 법니다. 아주 많이 법니다. 능숙하지 못한 참가자들에게서 따는 칩이죠. 포커판에 오래 앉아 있어도 누가 돈을 잃는지 여전히 알아채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누구겠는가? 바로 당신이다. 레이는 시장을 이기거나 타이밍을 노리려는 시도에 대해 마지막 경고의 일침을 놓는다. 그런 게임에는 참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레이, 세계 최고의 참가자들을 이기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당신에게 물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위해 제가 인터뷰를 한 모든 사람에게 했던 질문이죠. 아이들에게 재무적분은 전혀 남겨줄 수 없고, 구체적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와 몇 가지 원칙을 담은 목록만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내용을 적겠습니까? 너무 복잡한 질문이군요. 평범한 개인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알려주기가 나로서는 참 힘드네요. 게다가 세상도 휙휙 변하고 있고요. 그렇긴 하죠 레이.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전통적인 자산운용자를 이용하면 왜 성공할 수 없는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게임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자산배분이 성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보상을 거두기 위해 당신이 이용하는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순간부터 레이는 놀라울 정도로 멋진 비밀과 통찰 몇 가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돈을 주식의 50%, 채권에 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자산에 50%씩 나눠 투자하면서 자신이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위험을 고루 분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왜인가? 레이가 인터뷰 내내 몇 번이나 강하게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이, 즉 변동성이 3배나 되기 때문이다. 돈이 50대 50의 포트폴리오를 가진다면 주식의 95% 이상의 위험을 몰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어요. 돈의 50%를 주식에 투자하면 보기에는 비교적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주식 비중과 변동성으로 인해 실제 감당하는 위험은 95%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된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포트폴리오 가치도 급락하고 균형도 왕창 무너진다. 레이가 말했다. 토니, 대다수 포트폴리오는 아주 뚜렷한 성향을 보여요. 시장이 좋으면 성적이 좋고 시장이 나쁘면 성적도 나빠지죠. 결국 주가 상승을 희망하는 것이 사실상의 전략이 되어버린다. 분산 투자에 대한 이런 전통적 접근법은 분산 투자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정해놓은 자산에 금액별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레이가 우리에게 보호해 주다시피 돈을 똑같이 나눌지라도 투자의 위험 수준이 동등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돈의 대부분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다. 모든 투자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보상 수준에 따라 돈을 분산해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투자마다 성공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는 어울리는 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아래에 적은 단 네 가지 요소만이 자산 가격을 움직인다는 특징이다. 1. 인플레이션 2. 디플레이션 3. 경제성장률 증가 4. 경제성장률 하락 레이의 접근법은 투자 자산의 증감에 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을 단 네 가지로 압축한다. 즉, 경제계절이 4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4계절은 아래와 같다. 1.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더 오른다. 물가상승 2.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더 내려간다. 디플레이션 3. 기대성장률보다 더 올라간다. 4. 기대성장률보다 더 내려간다. 오늘날의 주가나 채권 가격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즉 시장의 기대가 이미 담겨 있다. 레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보게 되는 가격은 미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다른 말로 오늘 애플의 주가에는 이 회사가 특정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합쳐져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래의 성장, 즉 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회사의 발표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어느 자산군이 실적이 좋을지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돌발사태입니다. 경제의 성장이 호조라는 돌발사건이 생기면 주식에는 아주 좋고 채권에는 좋지 않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갑자기 둔화되는 것이 희소식이죠. 레이는 펼쳐질 수 있는 경제환경, 즉 경제계절이 단 4개라면 이 4계절 범주의 위험을 25%씩 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자산군마다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군마다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파국적 손실이 불가피한 환경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금융계에 존재하는 계절이 4개이고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레이는 자신의 접근법을 올웨더 전략이라 부른다. 이 접근법을 취하면 4분면을 다시 말해 4계절을 내내 방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레이는 더 자세히 설명한다. 나는 각 계절마다 위험을 똑같이 분산한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환경이 찾아와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죠. 얼마나 근사한가?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도 소용이 없다. 그나마 아는 것이라고는 투자에는 잠재적으로 4계절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우리는 방어를 자신할 수 있다. 단순히 희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피난체에 거주하면서 어떤 계절이 와도 잘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된다. 4개의 잠재적 계절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각 투자의 계절마다 좋은 실적을 내주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레이는 각 계절별로 알맞은 투자 유형을 범주로 묶어주었다. 위는 이해하기 쉽도록 범주별로 묶은 두 표이다. 경제 성장 시 주식, 회사채, 원자재 상품, 금, 경제 성장 하락 시 미국채, 물가 연동채권, 인플레이션 증가 시 원자재 상품, 금, 물가 연동채권, 인플레이션 하락 시 미국채 주식. 제가 이 표를 읽어봤습니다. 나는 레이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산배분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셨죠. 이제는 자산배분이 모든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범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식을 갖춘 투자자에게도 이 원칙을 실행에 옮겨 자산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한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반 투자자는 각 자산군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씩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절의 위험을 균농하게 분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레이가 나를 응시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올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토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레이는 올웨더 전략은 굉장히 정교한 투자수단을 다 활용하는 데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레버리지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레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해했기에 질문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했다. 평범한 투자자가 레버리지 없이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비율을 알려주실 수 없나요? 이 자리에서 불쑥 꺼낸 부탁이니 완벽한 자산배분 비율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레이, 당신이 최대한 어림짐작해서 생각한 비율이 웬만한 사람이 세운 최고의 계획보다는 훨씬 나을 게 분명해요. 독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거나 수임자의 도움을 받아 해볼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려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나는 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갔다. 좋아요, 토니. 정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평범한 투자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표본 포트폴리오를 알려드리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이 효력을 입증한 바로 그 자산배분 방법을 서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시장 환경에서든 최저의 위험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산배분 비율이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자산배분가라고 칭송받는 남자가 구성한 자산배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140억 달러가 넘는 개인재산을 모았고 연간 16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매년 21%의 수익률을 벌어준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자산군에 몇 퍼센트씩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기대됩니다. 레이. 당신이라면 주식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겠어요? 금에는요? 다른 자산은요? 그는 너그러운 태도로 하나씩 비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첫째로 우리는 주식의 30%를 투자해야 한다. 이를테면 S&P500이나 또는 이 바스켓 안에서 더 분산 투자가 가능한 다른 지수. 너무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주식은 채권보다 위험이 3배나 높다. 그 다음에는 장기정부채에 투자해야 합니다. 중기채 7에서 10년물 미국채의 15% 장기채 20에서 25년물 미국채의 40%입니다. 채권 비중이 굉장히 높은걸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포트폴리오는 금액이 아니라 위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금방 기억했다. 이 자산배분은 장기채에 투자함으로써 고수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의 7.5% 원자재 상품의 7.5%를 배분했다. 고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좋은 실적을 낼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금과 원자재 상품에도 일부 투자를 해야 하는거지요. 이 두 자산은 변동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는 주식과 채권 모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한 자산군에서 실적이 좋으면 그 자산군을 일부 매각해서 원래의 배분 비율에 맞게 돈을 다시 할당해야 한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해야 하며 적절한 재구성은 세금 효율도 높여준다. 와우! 그의 조언을 책의 글자로 담았다. 레이는 수백만 사람들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게임의 판도를 바꿀 비법을 대가다운 넉넉한 태도로 풀어놓았다. 그래서 레이달로의 올웨더 투자 전략에 어느 자산을 몇 퍼센트씩 투자해야 될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토니 로빈스 자산을 투자하는 팀이 올 시즌 포트폴리오에 대한 백테스트를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백테스트를 한 성과인데요. 현대기라 부르는 1984년에서 2013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거의 10%의 연평균 수익률을 냈다. 이 기간에서 수익이 난 기간의 비율은 86%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해는 4년에 불과했다. 평균 손실은 1.9%에 불과했고 그 중 한 번은 0.03%였다. 본전이라고 말해도 좋은 숫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단 3년만 돈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최악의 손실이 난 해는 2008년으로 마이너스 3.93%였다. S&P500은 37% 떨어졌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마디 표준 편차는 7.63%였다. 위험과 변동성이 대단히 낮다는 뜻이다. 이 결과를 보면 대단한 거죠. 시장이 폭락을 하건 올라가던 항상 거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2008년에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S&P500이 37%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3.93%만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장점은 인간적 요소를 훨씬 많이 반영한다는 점이다. 많은 비평가는 배짱을 두둑하게 발휘해 위험을 많이 감당하면 올 시즌스 접근법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말이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올 시즌 포트폴리오가 중요시하는 원칙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변동성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도 계속 지금 장기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S&P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미국 성장주에 투자를 했으면 200에서 300%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 또 폭락이 오면 이 수익률을 다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그럴 위험이 적다는 거죠. 즉 워렌 버펫의 원칙인 첫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꼭 지키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거의 안 보고 항상 수익만 올릴 수 있다는 게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투자자들이 판돈을 그렇게 많이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기에 시장에 돈을 넣거나 뺀다. 그들은 열기에 빠지거나 패닉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친다. 피델리티가 자사 플래그십 펀드인 마젤란 펀드의 실적에 대해 수행한 연구는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마젤란은 1977년에서 1990년 동안 연평균 2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낸 투자의 전설 피터 린치가 운용하는 펀드였다. 그러나 피델리티의 조사 결과 마젤란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돈을 잃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마젤란 펀드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손실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해 현금을 인출했다. 그리고 펀드가 올라가면 그들은 마치 돌아온 탕하처럼 다시 돈을 싸들고 돌아왔다. 사실대로 말하면 대다수 투자자들은 또 다른 2008년이 왔을 때 투자자산의 일부나 전부를 팔지 않고 버틸 정도로 담이 크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수한 실적을 말할 때 강철신경과 두둑한 배포를 가진 허구의 투자자를 언급한다. 우리가 항상 미국의 장기성장하는 기술주에 투자를 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식이 장기성장하는 과정에서 30에서 50%까지 폭락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못 버티고 시장에서 도망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이 복귀를 할 때 괜히 팔았다 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때 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복리의 수익을 누릴 수가 없고 성공을 못 거둔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 전략은 하락이 적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벗어날 확률을 줄여준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완전 무결한 올웨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쫓아올 수 있냐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뒤지면서 살펴봤는데 미국에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 상품을 다루는 ETF가 다 있거든요. 즉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SPY라는 ETF가 있습니다. 티커가 SPY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기채 7에서 10년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것은 IEF라는 ETF입니다. 그리고 장기채권 20에서 25년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게 TLT라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DBC라는 ETF가 있고요. 금액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GLD라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다루는 ETF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말고 이 올웨더 투자 전략을 따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하나 구성해서 실제 결과를 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유가 되면은 투자의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한번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그 10%의 수익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솔직히 잘만 하면은 50에서 100%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또 그런 또 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에서 20년 동안 꾸준한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세 번째 시간으로 책을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자계 거장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또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루기는 애매해서 제가 또 시간이 나면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성장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